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날이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은 태풍 때문인가요? 조금 글쎄요. 바람도 좀 부는 것 같고. 네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바람이 약간 불어서 온도가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태풍이 또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일 새벽부터 대륙을 행단한다 하잖아요. 서울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각별히 재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대비를 잘 하시고 주변에 태풍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또 강한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만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기예보에 좀 길을 기울이시고 또 집 주변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메인홀 이런데 흙이나 또는 낙엽으로 이렇게 막혔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캐내고 옥상 지붕 같은 경우도 배수가 되는 간이 또 막혀 있어서 오히려 옥상에서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살피고 또 태풍은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날려갈 것들은 다 안으로 옥고 이런 조치들을 해서 피해를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 정말 단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풍 때문에 또 파행을 겪은 행사가 또 있었죠.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젠벌이 태풍 때문에 어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등에서 8개의 시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숙소를 잡았는데 이걸 한번 총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 사태 사실은 국가적 망신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회원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번 젠벌이 대회는 국가적인 수치고 국가적인 망신이죠. 아주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국격이 추락된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니까 선진국이었다. 지금은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으로 전략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분통을 많이 터뜨리고 또 그동안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진 이런 대회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제사회 여론도 지금 아주 악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부 보고 사과하라는 가족들도 있고 또 이러한 대회를 보면서 폴란드 총 대통령은 또 방문하는 것도 취소하고 또 영국 이런 젠벌이 대회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희망과 꿈과 희망이 돼야 되는 이런 젠벌이 대회가 꿈과 희망이 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힘들고 고난의 행군이 처럼 돼버렸잖아요. 힘든 이런 여정이 돼버렸고 젠벌에 참가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악몽과 나쁜 추억을 많이 갖고 갈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대회 시작부터 개형식부터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준비 과정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제대로 된 모습이 없었다.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지원 안 했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거는 파행됐고 어떻게 보면 젠벌이 역사상 최악의 젠벌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아마 해외 외신이나 해외 스카우트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100년 만에 맞이하는 도전이다라고 점잖게 얘기했던데 그 얘기는 뭡니까? 100년 만에 처음 이런 것들은 처음 본다. 최악이다. 최악의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 젠벌이 대회하는 장은 영국은 4,500명을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기에 철수를 했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조기 철수해서 이동하고 호텔하고 비용이 한 16억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억도 들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영국 젠벌이 들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예산을 다 쓰고 고가들이 돼서 그럴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는 여론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예견된 것들을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여름에는 당연히 폭염이 올 것은 당연한 거고 폭염, 폭우 또는 해충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너무나 현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K-POP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일정이 6일이었다가 11일을 밀렸는데 장소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했다가 또 그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준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지난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을 때는 태풍에 대한 대비나 폭염,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허둥지둥, 컨틴전시 플랜 이걸 가동해라 이런 얘기 나올 정도.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 계획이 없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사실 작년 이맘때 8월 18일 날 국정감상과 국방 상임위에서 우리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네, 이혼대님. 이혼대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폭염, 폭우, 해충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대비책을 다 갖고 있다라고 여가부 장관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되죠 사실은. 이번에는 큰 게 아닙니다. 폭염에 대한 대비, 폭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폭염에 대한 대비는 사실은 텐트 치면 텐트 위에 차각망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인삼천이라고 하는 이런 차단막 이런 것들 위에 설치하는 것들은 여름에 텐트 칠 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그런 걸 설치해야 하냐 하면 실제 밖의 온도가 35도면 텐트 안에 온도는 41도, 42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복사열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한 3m나 5m 위에다가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면 밖의 온도가 35도면 그 안에 온도는 한 32도 가는 거고 그러면 텐트 안 온도는 더 내려가요. 그래서 여름에 텐트 칠 때는 그 위에 햇빛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군에서는 사실 여름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텐트 치면 늘 그걸 해주는 겁니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도 돼지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위에 햇빛 차단막을 해주고 어떻게든 열을 낮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기본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세만금에 나무도 없고 그래서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무가 잘 안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이동로상에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늘막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수도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그 위에 몽골 텐트 같이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보십시오. 수도꼭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땡빛에서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좀 많이 여러 군데 설치하고 또 관리도 하고 청소 관리를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문제는 사실 온 청소년들이 자취해 먹기도 하지만 이 땡볕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먹을 수 있는 식수, 얼음물, 얼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이것은 아주 성공할 수 있는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이 안 된 거죠. 1년 전에만 준비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한 달 전에 집중해도 이 정도는 해결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정부가, 중앙정부가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며칠 만에 안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문제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나서서 또 각 정보부처가 나서서 하니까 한 2, 3일 만에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 달 전에라도 실시를 했으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남탓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위에 그늘막해 주는 거를 몇 년 전에 부터 깔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아 했습니까? 화장실 청소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식사 문제, 맛있는 식사 제공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아 했나요? 당장 하면 되잖아요. 얼음물, 얼음물 1년 전에 만듭니까? 1년 반 전에? 5년 전에 만드나요? 얼음물 같은 거 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운용상의 문제인 것이고요. 거기서 운용하는 또 간이 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문재인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 하라고 했나요? 그거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어제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젠버리 행사 조기 철수를 두고 이거 한국의 위기 대응을 위기 대응하는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이 모습 이 역량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엑스포 개최 여기에도 역량을 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세계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어제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황당한 말이죠.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우발상, 폭우가 오면 대피하는 장소를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쓸모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한 300여 곳에서 보니까 학교 강당이나 학교 교실 이런 걸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화장실도 잘 안 돼 있고 식사 먹는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약의 경우를 다 완벽히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3만 7천 명 가까운 인원들에 대한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홈스테이 구한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 알려서 홈스테이 구하는 문자 보내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홈스테이 문자가 와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집을 아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홈스테이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버리고 취소하고 그리고 대학교 기업 또는 종교시설 이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연수원 이런 데서 무작위로 막 차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편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나라는 그냥 버스에 타고 인솔자로 없이 갔는데 거기가 아니어서 내렸다가 또 딴 도로 이동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또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어문스러운 거죠. 폭력 문제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젠버리 예산 분석을 해봤더니 1171억 예산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015억이 2022년 이후에 집행이 됐어요. 이때 정권교체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예산의 70%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젠버리 행사가 다가올수록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이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한 6년 전에 유치가 됐지만 예산 집행은 그 사이에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 1년 놔두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부터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운용 가지고 저쪽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따져보게 되면 현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로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몇 해 해외 출장을 갔다 이런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사항이 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위기사항에서도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